안녕하세요. 믿음이 러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동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구독자가 50명이어서 이 축하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박작대가지고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 많이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일단 구독자 50명은 축하드리는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좋은날 아이유가 부르는거구요. 제가 좋은날이어서 이 좋은날 노래를 틀었습니다. 좋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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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서툰것도 있다보니깐 그런거는 많이 양해 많이 부탁드리구요. 어.. 제가 별로 많이 한지도 안됐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많이 양해 많이 부탁드리구요. 어.. 제가 이 사진을 좋아. 아.. 맛있어서.. 맛있을까봐.. 올린것입니다. 아.. 저를 응원해주는 팬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음.. 브라운 스탠버니 2분은 올리긴 올릴거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거지 올리긴 올릴건데 자꾸 미뤄지네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구독자 오신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랑 같이 사진찍고 싶은 지금 서로 들으시죠? 카메라소리 차각차각차각 네.. 하아.. 진짜 정말정말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아직 구독은 잊지 않으셨죠? 지금 구독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신.. 보시는 여러분들께 보신 다음에 안되더라도 댓글에다가 봐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했으면 봐도 어.. 보시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악플은 저게 다시면 안되구요. 어.. 악플은 저게 다시지 마시고 좋은 댓글만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알겠죠? 감사합니다. 알러뷰 수영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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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마요 잘 없는 건지 조금만 한 건지 믿을 뿜어 않는 걸요 눈물은 나는데 발짝 웃어 네 앞에만 서봐 그대 웃어 내가 이러는지 부끄럼도 없는지 자존심은 꼭 깨져봐 하는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날 어쩌면 다시 못할 바로 그만 나는요 엄마가 좋은걸